한글자막 by 한효정 왕이 보고 웃으면 희롱이 아니졌소! 왕한테 부잉이나 하게 해 주시오! 왕을 가지고 노는 거야. 점네다! 황금거북입네다! 박아주십시오! 이 책대로 놀면 누가 웃는 겁니까? 이것만 하고 나가는 거야. 아들아, 나를 황제가 거동하는 길 옆에 묻어 황제의 행차를 보게 해다오. 이에서 죽어나간 목숨이 저 기왓장수보다 많고 기생질 하는 걸 놀랍시면 이천 명이 넘는 기생들과 담담 없이 방사를 치르는디! 아바마마, 어머니가 그립습니다. 못난 놈! 네 어미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말라고 하지 않더냐! 나를 쏴! 어서 쏴! 해바마마! 제발! prov니мов히는! авчас아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